여러분 아유 사랑하고 춤을 좋아하는 김옥순입니다 사랑하고 춤을 좋아하는 김옥순입니다 사랑하고 춤을 좋아하는 김옥순입니다 이동의 문화 뎌이 꽃피는 강남의 바카리 저 비방송을 손에 들고서 나의 맘만 모셔 새 밤 우리 밑에 바람도 어쩌다 눈이 빠져칠까나 눈 감설 참을 수 없어 달려오세요 시간 넘칠 수 하면서 이 소름을 받는 강릉완짱이 네 반갑습니다 박찬수 아이고 단체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박수 괜찮으세요 중성 강릉경찰센스원 김경래회 다섯 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의 아름다운 그 금리수가 나 사로잡았지 헤리컴이 그대 자기 맥상 아 넌 내게 옳지 우리 여기 계속 우리 멋진 맘을 향해 하지 Oh baby oh baby I'm so 아름답게 말하지 내게 옳지 나의 빛지 절대 왜 알기 없지 그대의 흑색시한 눈빛 또 나를 도망 보았지 그대의 눈을 보는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대의 말로 하늘이 흔들어 주실 진단의 빛이 이 그대의 흑색시 햇살이 이게 칼이죠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게 이게 조 나오면 호돌이 호순이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 한번 뵙겨 올까요 어떤 분이냐 예쁘다 좋아요 자, 여기서 한번 벗어보실래요? 옳지, 어떤 분인가? 벗은이가 어떻게 생겼나? 예, 예. 아유, 그 이상하게 이뻐. 어떡해. 남자는 남자인데 이뻐서 뽑혔나봐요. 그럼 여기는 또 어떤 남자일까요? 한번 벗어보실래요? 아유, 수줍어서, 수줍어서, 아유, 수줍어서. 괜찮아. 예, 예, 예. 한번 벗어볼까요?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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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아이고, 예. 아, 그러네. 아니, 저 뒤에 있는 저 이렇게 네 분보다도 두 분은 저기 남자분인데도 얌전하고 여긴 확실히 여자분인 것 같은데. 아니, 여기도 딱 경찰관이에요? 저희는 이제 강릉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여성청소년과 댄스강사 선생님입니다. 아, 저분도? 저분도? 어, 저 니들 시나들하고 저렇게 보니까. 뭐 이렇습니다. 우리 저 군관민이 이렇게 다져먹기면서 게임을 한다든가 또 뭐 체육교육을 받는다든가 건강교육을 한다든가 이러면 뭐 자연히 친해지지 않겠어요? 예, 하나 됐다는 광경에도 박수하고 치셔야 돼. 네, 고맙습니다. 아유, 수고들 하셨어요. 아유, 수고들 하셨어요. 아유, 수고들 하셨어요.